한글자막 by 한효정 백일을 축하합니다. 블레셋 왕과 아비멜레과의 조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달라진 위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세기 강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르게 정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에셀나무를 심을까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제목도 알려주고 또 거기에 있는 뜻도 이렇게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진 이상 아브라함이 달라진 이상 아비멜레과의 조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뜻깊은 이런 본문입니다. 뜻깊은 본문. 그냥 뭐 옆에 나라에 또 살던 그런 블레셋 왕, 그날 왕인데 그날 왕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블레셋 왕과 조약을 체결한 모양이구나 나무 하나 심은 모양이구나 그 정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행복, 오늘은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그리고 이것은 안식과 평화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나라의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고진 감내라. 산전수전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중에 기쁘할 날이 온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빌붙여 사는 우간다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거치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정하면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어달라 요청하는 그것도 블레셋이라는 전 지역의 대표자가 와가지고 혹시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약을 좀 체결해달라 우리를 좀 어엿비여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빌붙여 사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주권을 가진 인생으로 안정을 찾은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에 그 날을 기념해서 아브라함이 식물을 심은 거죠. 나무를 하나 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셀나무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약간 제가 가져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보시고 설명을 들어가면 좀 오늘 뿌듯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역은 그랄땅이라는 그랄왕의 아비멜레 블레셋 나라의 다섯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랄이라는 제일 가장 비옥한 지역에 있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부족국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진한 마한 변한 마듯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랄땅인데요. 바로 그랄땅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래 조금 보면 부엘세바라고 지금 내가 빨갛게 놨는데요. 그 부엘세바에서 오늘 그 우물을 갖다가 오늘 맹세해서 그 조약을 체결한 장소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블레셋 지경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경계선에 있는 데예요. 경계선에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자기 땅이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 자기 땅이라도 우길 수 있는 그 경계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있느냐 그랄땅에서 부엘세바 사이에 부엘세바 가까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부엘세바 가까운 쪽에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우물을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기왕 만난 김에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며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이렇게 지금 내가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앞으로 우리에게 잘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체결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부엘세바가 지금 여기 부엘세바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부엘세바까지는 물이 있는 그런 장소니까 양을 치고 하는데 괜찮은 지역.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더 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막지역이라 양떼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부엘세바를 발굴해놓은 그런 장소고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셀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셀나무가 편측백나무 잎사귀하고 비슷해요. 편측백나무는 아닌데 자우지간. 측백나무 비슷한 이런 모양을 지어서 가느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는 관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른쪽에는 그것이 꽃을 필 때 꽃이 이렇게 보라색 비슷한 꽃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꽃을 얘기하겠는데요. 이게 바로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가 상당히 나무가 큽니다. 높이가 한 10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그래도 좀 굵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아주 많아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어가게 만드는 나무다. 해서 이 나무의 상징은 최고의 안식이다라는 뜻을 지녔어요. 최고의 안식이다. 최고의 안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약 30m 정도로 뻗어 내려가고요. 30m 정도에서 물을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물을 지류를 찾아가지고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잎사귀에다가 묻혀놔요. 그런데 소금기 있는데도 잘 사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특징이. 그래가지고 소금물도 끓여다가 이 나무 잎사귀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소금도.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하얗게 이렇게 끝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금물에서도 잘 사는 그런 나문데 이 나무가 물을 끓여다가 잎사귀에 묻혀놓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슬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방울이. 그래서 이슬방울이 맺혀서 어떤 목마른 이런 짐승에게는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최고의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안식을 느껴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런 에셀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에셀나무가 심었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블레셋 왕이 말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왜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달라진 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오와서 처음에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 호되게 당한 적이 있잖아요. 평화해보자고 이렇게 아브라함 동생이라서 데려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죽여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남의 아내를 왜 피해 샀느냐. 나 우리 좋은 뜻을 해인 거지. 그런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나도 너희 안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여러 폐물들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떼나 양떼 남종 요정들 은 1천 개 아내를 돌려주고 그다음에 땅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곱 가지 혜택을 그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다. 이게 인마늘앨 아닙니까. 인마늘앨.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300년을 동행하고 600년을 동행하고 동행하는데 자오지간 그런 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인혜를 베푼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인혜를 베풀어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는 특별한 사람인 걸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정하러 온 거예요. 사정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 내가 너에게 잘해 준 것처럼 너도 잘해 주겠다고 나한테 맹세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기별을 해서 만나자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이 부엘세바 근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건데 그때의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에 관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빌붙여 사는 사람이 책망할 수가 있겠어요? 살게 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위상이 318명이라는 자기 집에 군사가 있어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했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미리 가서 다 역사에서 그냥 조전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 편이고 아브라함의 지지하는 그런 존재로 신적 존재가 지금 있잖아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을 낳아 그렇게 소망이었던 약속의 씨를 낳았는데 약속의 씨가 둘이기 때문에 충돌될 뻔 안 했는데 한 사건을 놀리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마일이 이제는 하가라고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삭하고 사례밖에 없잖아요. 사례밖에 없잖아요. 집에는 이제 하나님이 복주실 약속의 씨가 잘 자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양떼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했는데 부엘세바 근방에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잘 살 수 있고 또 거기에 와가지고 물이 부족했는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부엘세바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이 우리는 이제 여기 부엘세바 하니까 부엘세바는 이름의 모양이다.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세바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세바. 그 부엘이라는 말은 7이라는 거예요. 7. 뭐요? 7, 7, 7자. 그러니까 몇 개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7개인지 아니면 그 물이 풍성해 나와서 7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원지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물이 풍족하게 이제는 아마 7개의 우물을 갖다 느낌은 컸습니다. 이 부엘세바 여기에 있는 그 우물이 풍성해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이 없는 거지 우물이 팠는데 우물을 길어올리면 되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천수답이잖아요. 완전히 하늘만 쳐다보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돼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더할 나위 없이 그다음에 적은 무서워서 아예 접근도 못하는 상태. 가난한 백성들은 이미 318명의 군사를 통해서 한 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고맙습니다. 항상 이러잖아요. 가난한 백성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완전 평화예요. 왜 셀람을 왜 심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편히 누워서 살 수 있는 아주 푸른 천양 맑은 시냇불을 그냥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그냥 살 수 있는데 아주 평안한 시낙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자식 걱정 없지. 살 땅 걱정 없지. 주변에 적이 들어올 걱정이 없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창세기에서 제일 행복한 장면이 나. 야. 에셀람은 그늘 아래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셀나무를 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길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모든 적들도 없고 편안하게 그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온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자기를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기 보니까 1차 성취입니다. 22장 가면 2차 성취가 일어나요. 1차 완성입니다. 일종의. 1차 완성을 기뻐하는 축하 기념 식수식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 중에서도 무슨 씹게임나무도 심을 수 있고 무슨 심풍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여러 나무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에셀이 사시사철 항상 푸르는 물을 머금고 있는 그루를 주는 그리고 든든하고 높은 곳에 이렇게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높이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요아이레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엘올람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엘올람. 17장에는 하나님의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잖아요. 엘샤다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엘올람이라는 것은 영존 영원한 엘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eternal everlasting 이런 쪽이에요. 영원한 오래오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올람이라는 말을 우리 신약성계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에이스톤 영원히 또는 영원토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이 죽지 않냐. 영원이라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를 히브레는 올람이라고 써놨어요. 올람이라고 번역을 신약성경을 히브리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올람이라고 나와요. 올람. 올람이라는 다양하게 쓰는 영어인데 오래도록 그 시기 동안 여러 가지지만 좌우지간 상당히 오래 이렇게 그래서 영원히까지 뜻으로 가는데 그래서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이라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엘올람이라고 이름을 하나에 붙여요.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그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아브라미였때. 그러니까 참으로 오늘 그 장면은 행복한 장면이잖아요. 고진감래에서 오늘 100일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오늘 창세의 강의는 100일을 딱 꺼내요. 우리 서로 사귄지 우리 100일이다. 뭐 이런 것처럼 오늘 아주 그냥 100일이 딱 됐는데 아주 기뻐하는 아주 그러한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아브라미. 그동안에 아브라미 살았던 과거의 삶은 어땠었을까. 그걸 봤을 때 아브라미 이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부터 존중받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러기잖아요. 그다음에 그라랑 아비베레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사정하는 좀 세니까 이제 여기는. 왜냐하면 건들었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여기는. 여기는 자기가 믿는 그 신하고 여기 믿는 신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자기의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신길에 맺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찾아올 때부터 벌써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네가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라랑은 좀 무서워하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탁 던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로우냐면은 그 일곱 개 우물을 판 것 같은데 이 일곱 개 우물을 확보를 해서 이제 안정적인 터전을 확보를 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아비멜렉의 그쪽이 종들이 와서 몇 개를 뺏었지 않게 해서 다 하나 못 뺏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시는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나도 당신을 침범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 끝낼 수가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몰랐는지 또는 모른 채 하는 건지 야단을 안 만들려고 하는지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건 나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27절까지 한번 28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여기에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우리는 부엘 세바라는 히브레를 모르면 왜 일곱 마리를 줬을까. 우물 하나에 한 개씩이잖아요. 부엘 세바를 모른 사람은 왜 일곱 암양 새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히브레를 아는 사람은 짐작이 되는 거죠. 짐작이. 우리 아시겠죠. 우리 동탄이 있으면 무슨 탄이 있어요. 소탄이 있어요. 소탄이. 남탄이 있고 북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가면은 시골 가면은 서면이 있으면 동면이 있어요. 그렇지 했잖아요. 그래서 동탄 서탄이에요. 그 탄자가 무슨 탄자인지 아세요. 북탄 남탄은 없어요. 없는데 동탄 서탄은 있어요. 동탄 서탄. 탄자가 탄광탄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 탄광 탄광탄 그건 같은데 모르겠네요 정확히. 얼핏 저도 들어서. 그 탄이 있는데 탄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아 일곱. 일곱 암양 새끼를 왜 가져왔냐 이거예요. 한 우물당 이게 다 이 딱 그 후손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자기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만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후손 이삭을 위해서요. 이 암양 일곱 마리를 딱 줍니다. 아비멜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당 다 우리가 판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소위라는 것을 인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므로 그 다음에 그걸 잘 모르니까 일곱 암양 새끼를 주니까 잘 모르니까 아비멜렉이 물어봐요. 그래서 29절 3절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일곱 새끼를 받아 취하라. 내가 이 우물 팠다는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그 일곱 암양 새끼를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일곱 암양 새끼를 주므로 말미암아. 그 부엘세바 일곱 개의 우물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영문이 아브라함이 것이 되는 거예요. 영문이. 그래서 엘올람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편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후손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받으면 자기만 복을 받고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그 와서 사과를 하러 아비멜렉이 온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러. 그때 사과를 받아놨으면 그냥 그대로 끝날 수가 있는데 사과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새끼를 주면서 하니까 자기는 감지덕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자기가 판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약간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무서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암양 새끼 주면서 여기는 우리 것이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주면 감사하죠. 이런 식이에요. 받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죠. 뭐. 그리고 받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나중에 이삭 사건에 나옵니다. 이삭에 이걸 뺏어가요. 브리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의 소주가 있는데 이것을 분쟁의 소주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고 이것은 꼭 상속 재물처럼 상송불처럼 그의 후손이 누리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인치는 그 자국까지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 그 행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 장차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나만 복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아니 우리의 후대 우리의 후손이 뭐든 육적인 후손만 있습니까. 영적인 후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사람들이 이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 회계와 천국보험도 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되고요. 어떤 것들이 커리큘럼화 되려면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3,70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유튜브에 그래서 한 250만 명 가까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이 많아도 뭐가 뭔지 어떻게 다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류를 해놨어요. 주제별로 착착착 분류를 해놓고 주제별로 나중에 책을 내서 탁 해놓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책장에서 오늘은 사회 오늘은 문화 오늘은 경제 오늘은 정치 이렇게 뽑아내야 이게 금방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제 3,700개를 다 들어보겠어요. 아마 정병진 목사를 알려고 오늘부터 연구한 사람들은 아마 저를 제가 좀 이상하다 해서 연구할 사람들은 3,700개를 다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한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다 공개합니다. 공개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우리 주님의 오심이 좀 늦어져서 곧 올 거예요. 저는 곧 온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좀 늦어져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좀 뒤로 연기한다면 나중에 얘기하겠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의 말이 한 분 하나 얘기할 때 무슨 삼일체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창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의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더라.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후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야 우리 성도들 몇 사람 되지 않잖아요. 개척계에 상가하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 누군가가 정말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자기 한계에 접혀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밖에 못 듣게 되면 결국에 못 들을 텐데 이 코로나가 이걸 해방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해방됐어요. 누구든지 지금 새벽에서 동시에 예배드린 사람이 매일마다 25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천명 이천명 만 명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소문이 날 거예요.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걸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정병진 목사 그냥 나만 보고 나만 보고 나만 우리 일곱 개 우물 파서 우리 행복해? 그러게 끝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진짜 알아야 천국 가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 목숨을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이거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병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도 들어보도록 링크 하나 시키는데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구독 한 번 눌러누는데 손가락 한 번 눌러누는데 이 에너지가 몇 킬로카로리 10킬로카로리가 들어갑니까? 20킬로K 카로리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래도 조금씩 이게 그래도 저를 제가 무명이잖아요. 저는 저는 뭐 CTS, CBS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데 손가락 하나 누르면 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돼가지고 그런 시대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이 저끼다. 다른 때는 교회 나가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여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도 안 오잖아요. 오직 예배와 기도밖에 안 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기에 문부림치더라. 이 양반은 무명이지만 한 번 내가 구독 눌러주고 오늘부로 구독이 만 명 넘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구독도 좀 눌러주고 아니 내 집안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말이죠. 삼촌도 있고 조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들어봐라 이거. 성천기 한 번 들어봐라. 그렇게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엘올람이지. 자기만 그냥 나는 영생 얻었고 나는 생명 얻었고 나는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저주로부터 해방돼서 나는 감사해. 나는 끝. 그런 것이라는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 또 내 친구들을 위해서 당신도 이거 한 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특히 백회 특집인 것 같은데 말씀도 좀 비슷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저도 처음으로 구독 눌러다는 얘기 내가 처음 안 해요. 그냥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서 좋은 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엘세바라는 말이 거기에서 서로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사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해서 맹세했다 해서 맹세의 우물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바뀌어 있지만 원래는 일곱 개의 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 샘물 나왔지.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준다고 그러지. 아니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지.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22장에 한 번 더 시험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고요. 아무런 제재 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복되게 하겠습니까. 산전수정 겪어야 이 상태가 오는 거지. 작은 교회도 겪어봐야 큰 교회도 하는 것이지. 작은 교회라고 여기는 별것 없나 봐 가봤자 소용없어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 살아보고 신앙산 해보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곳에 알렐루야. 정확한 이것이 있는 것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가면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만 일해도 한 대나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일을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도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동일한 축복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큰 분량이니까 그런 분량을 남기라 그런 거예요. 저는요. 무명의 사람인데 이렇게 분량을 남겼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천국 몇 명 데려 보냈는데 세 보니까 손가락이 별로 없어. 얼마나 책망받겠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그냥 저희 교회에 오신 사람은 100% 저를 끝까지 자우자에 따로 오면 100% 저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저는 목숨 걸었으니까 자우자가 말씀 잘 들으시고 천국 가시고 좋은 거 있으면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도 소개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셔가지고 더 진리 말씀을 듣도록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시도 이제 얻어서 적자를 잘 얻어서 이삭도 잘 자라고 있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지지해주는 그러한 상태에서 안정된 땅과 안정된 우물을 확보했으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에셀람을 심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오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러면서도 그는 이 아비멜레에게 일곱 암양을 주면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내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하나님 이렇게 증거물까지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뻐한 날이 오기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의 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여